음 음 음 음 말해 뭐해 그랬니? 어뜬니? 또 이뻔 나의 들성 종종이 날리던 애써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써 너만 빼고 나 아는데 너 그건 몰라 맞아 그 말야 근데 네가 좋아 그렇다면 OK 가득하다보도록 보는 것도 OK 하라고 뭐라하고 다들 되게 너무 OK 알잖아요 난 말해 다 아니에요 난 말해 맞추면 뭐 어쩔 건데 Let's go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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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